역시 비탄이 최고야 마음 편한 비탄 죽고 다시 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래 보험 사기가 의심되어 사망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0승 선입 그지 같은 걸 내가 어떻게 해 우선 호흡 감사합니다 검무방단 구르기 아네 아네 25승선 정도 되면 등반가의 골칫거리에 보존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정도 달리지 않을까?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슬덥스 슬덥스 베타 덱스터때 서떠리머들 하는거 보고 난이도 낮췄다던데 이건 20승선이고 근데 20승선도 난이도 낮춘거기나 원시 고대슬더스 고초기가 부상 넘수고 고고도 5초기 부상은 진짜 슬서운 이야기가 많네 주네 무섭다 요정 정~~ 디디디디 헐 근데 이건 힘든데 아니야 상점에서 전략가 줄거야 아저씨 전략가 주세요 빨리 전략가 급함 주인장 여기 늘 먹던걸로 대신 뒤 여운된 점프를 드리겠습니다 도착해 루나 전략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신노삼아 바꾸냐 뭐 손님 손님은 인정이지 소리 안나는 슬더슬 이제 엘리트 다 아 잡을 수 있지 않나 덤벼마 와 영 채워달래 노라인가봐 저 실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일 스테일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안일할때다 안일해도 죽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뚱땡아 제발 죽어 뚱땡이가 반드시 죽는 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뚱이나 강화하겠네. 고개 강화도 살짝 애매하네. 고개 강화하겠네. 고개 강화하겠네. 엘리트 더 갖고와.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고개 강화하겠네. 고개 강화하겠네. 흐릿함? 고개? 선택지가 정말 많군 이제 집중이나 전략가 안나오면 힘들겠다 슬더스 비제미가 꼈네요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들더스 들 연금이 맞겠지 소주 나오겠다 도갈판도라 도갈판도라 인정이지 심지어 타수열장이네 전략가 아 이게 뭐야 무안의 겁날 치워야되는데 저거 폭죽든것만해도 감지덕진건 맞는데 지금 폭죽든것만해도 이미 틀가건조리기나 내가 봉영영하면 뭘 할수있는데 슬더스 유즈비? 퍼즐? 기념품? 퍼즐? 아니 수수 1골드 모자라 우와 아니 근데 저거 따지고 보면 저거 무인각이잖아 무인각에 지금 1골드 넣고 물건 빼가는거냐? 이렇게 1골드 1골드 2골드 빨리 가 집중 만서신경 곡챙흐이 써커펀치 엠주특 0 완전 0한데 0 0 0 0 0 0 0 레이덤이 필요한가? 앱도우? 아까 흠 아니 뭐야 압도넛을라 했는데 손이 제멋대로 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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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듬 앱도 촉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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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해져라 안이 중독 포션에 중독듣나 그만나와 제 힘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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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워접들 말고 액트4가 묻는다. 심장은 사실 허접이 아니다. 이는 푸른 결함의 증언으로 알 수 있다. 이는 푸른 눈. 이는 푸른 눈. 어떻게 할까? 악몽 설치? 악몽 설치? 다 돌리살까? 악몽이 않겠지? 당연히? 설치도 쓸만한 것 같은데? 설치도 쓸만한 것 같은데? 아니 복부가 훨씬 낫겠네. 이는 푸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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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피가 담긴 병 전략가 다 끝나고 주는 전략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동 데뷔 좀 따끔따끔하네 모기가 난거 같은데 도갈 영체화 룬 피라미드는 신이다 판도라에서 폭주 하나만 잘 떴는데 그 하나로 압살함 삼삼삼 끝 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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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